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일단은 의진이랑 정신을 같이 먹기고 있어요. 이벤트에 지민이 한가복되어가지고 이벤트가 드시신다고 전해드렸습니다. 저희는 척척면이랑 짜장면 척척면과 비교수 사진 한 번 갈게요 일단 먹어보세요 네 한 번 갈게요 일단 한 번 갈게요 근데 약간 좀 기름적이야 약간 기름이 많아 보겠다 진짜 뜨겁지? 뜨거울 것 같은데? 맛있어? 맛있어 이거 바삭바삭해 아 냄새가 엄청 진해 생면인 것 같네요 여러분 여러분이요? 리포터세요? 너무 괜찮죠? 국물 세 번 갈게요 네 국물 세 번 갈게요 두 번? 아니 다섯 번 갈게요 다섯 번 다섯 번 갈게요 일단 네 번 갈게요 네 번 네 번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촉촉면 어 이거 섞어야 돼 내가 섞어줄게 맛있겠다 어 어 음 동물 한 번 갈게요 동물 한 번 갈게요 동물 한 번 갈게요 동물 한 번 갈게요 맛있어? 괜찮아? 한 번 가요 한 번 가요? 빨리 가요 알겠어 어떤 맛있네요? 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연이 면이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? 국물도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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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네 나 뭐였지 눈치채는 촬영 중 샤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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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한번 가볼게요 울즈는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었네요 계단이지 또 올라가야 돼? 깜짝이야 와인 마수도 안 났어 맘에 들지? 너무 예쁘네요 오늘의 주식으로 소통 중 음료 참기름 máin 라면 마실곳 생생 레모네이드 생생 레모네이드 그리고요? 나는 아인슈페놈 여기 한번 같이 오실게요 셀카 전이에요? 네 2층 구경 한번 갈게요 네 2층 구경으로 갈게요 좋아좋아 우와 엄청 예쁘다 너무 예쁜데? 너무 좋은데 여기 언니 여기 지금 잠보다 좋은 느낌이야 우와 야 여기 꼭 가야겠다 저녁에 여기 아직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 잔 요즘 안 그래도 사람 자리도 없는데 엄청 앰피크해 여기 엄청 예뻐 응 너무 귀여워 이렇게 일찍 엄마 toujours 이렇게 둘 다리 왜 이렇게 흔들냐? 어색하게 하지 말아줄래? 내 퀸 너무 앙증났다 스토리 올리시는 중 지금 왜 네 표정까지 같이 아련해지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스토리는 내가 계속 옆에서 떠들었구나 양쪽 맞다 아 개웃겨 아 미국 이제 커피랑 잘 나와 맛있어? 응 많이 먹었네 누가 안 찍은 상이네 찍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생생 레몬에이드 리포터통 가나요? 네 제가 한 번 또 마셔보겠습니다 탄산 맛이 엄청 강하게 잘 맛있네요 완전 와인잔 그치 칵테일 같아 아우 표정 너무 상큼해서 죽여버리고 싶었어 너무 상큼해서 죽여버리고 싶었어 죽여버리고 싶었다고요? 너무 셔 너무 셔 셔 아 나 저런 느낌 너무 좋아 약간 커튼 차르르한 아 커튼 차르르한 느낌 여기 생긴 지 얼마 진짜 얼마 안된거지? 응 보니까 게시글이 거의 없었어 아 진짜? 블로그가? 블로그는 한 두세개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아 아니 아 cradle しい